저기 여보겐 이거 지금 찍었네 용돈이야 나 용돈 좀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용돈 사진 찍어줘 지금 하고 있어 이거 뺏기는데 알파는데 이거 뺏기지 말고 쓰라고 자 또 있답니다 나 뺏겨 누가 돼 나한테 자 지금 줘 주머니도 아빠한테 감사패 하나 드릴게요 짜잔 언니가 읽어줘 긴 세월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퇴직을 온 가족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든든한 가장이자 멋진 남편인 아버지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합니다 인생의 또 한 번 다른 출발점에선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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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아빠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됐어 됐어 든개 좋네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.